Infusion 네 푸칭하는거 봤는데 눈 되게 좋아요 여기 볼넷 6개 기닝에, 59 탈삼진에, 볼렛 6개에, ERA가 0점 제고력이네요. 원래 제고력이네요. 제고력이네요. 제일 자신이 스피드, 제고력이네요. 그 다음에 슬라이더. 그 커브는 아까 감독님은 왜? 커브는 제가 잘 던집니다. 던지는 건 천지협이야. 스피드, 제고력인데 아까 보니까 감독님이 좀 스피드를 노출하니까 그게 되더라고. 그러니까 어린 친구가 그게 되는 걸 보니까 진짜 좋겠다. 생각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행사 한번 하고 싶어서. 그럼 올해 어떻게 목표는? 저 올해 1군에서 배인인 것 같고 싶습니다. 개막부터? 열심히 하면 되겠죠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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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한승주 선수 기억할게요. 네. 나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